1, 2, 3, 2, 3 북한 천만발 제공 푸틴의 김정은 환대는 구걸이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친 폭탄의 실체? 안녕하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미국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 매체 프라우다는 북한이 러시아의 천만발 규모의 포탄을 공급할 예정이다 라는 보도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의 122밀리와 155밀리 포탄 천만발을 제공할 것이라고 러시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천만발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포탄의 양과 거의 같은 엄청난 물량인데요. 러시아가 10년간 생산해야 할 양입니다. 이에 대해 서방 측 군 관계자는 러시아 매체가 주장하는 천만발의 숫자는 비현실적이며 북한이 천만발에 달하는 포탄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사 천만발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국 포탄 창고를 비우고 모두 러시아로 보낼 리가 없다고 했으며 이를 두고 가짜 뉴스 심리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에 간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그리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탄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데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을 극진히 환대했으며 김정은이 건배를 제외할 땐 칼같이 기립하며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푸틴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8개월 넘게 전쟁을 벌이며 막대한 손실을 입은 러시아에게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쓸모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판매를 중개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 제재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여름부터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키릴로 보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13일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북한으로부터 122mm와 152mm 포탄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7일 세르게이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휴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해 무기 포탄 공급을 요청한 시기와 맞물립니다. 부다노프 국장은 불행하게도 북한은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주요 무기 생산국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연간 100만에서 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작년 한 해에만 천만에서 천백만 발을 소진한 걸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을 막아내야 하는 러시아는 더 많은 재래식 무기와 탄약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북한이 부각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련의 해체 이후 북한이 가난하고 골치 아픈 파트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로 전달하려던 포탄을 우크라이나군이 가로채 러시아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에 전달되기 전에 입수한 북한제 122mm 포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포탄을 그라드라고 부르는 다연장 발사 시스템에 장착해 러시아군에게 역으로 되돌려주고 있는데요. 그라데는 트럭에 장착해 사용하는 자주식 다연장 로켓으로 122mm 포탄 마흔발을 20초 내에 쏠 수 있습니다. 구소련 제재 국가들에선 AK 소총만큼 보편화되어 있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북한군까지도 이 그라드발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가로챈 북한제 포탄들은 대부분 1980년에서 90년대에 제조된 것이기 때문에 불발율이 매우 높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포탄을 실제로 운영하는 다연장 로켓 발사 요원은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에게 포탄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 가끔 미친 짓을 한다며 발사대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포탄이 부족한 건 우크라이나군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한 포병 지휘관은 신뢰성이 떨어져도 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우리 손에 들어오는 모든 포탄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제 포탄들을 어떻게 가로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리들은 노획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방 지휘관들은 러시아로 전달되기 전 우방국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와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대놓고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보유한 군사력과 산업 생산력에 겁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겁먹은 개가 더 짖는다고 겉으로는 우리에게 겁박을 하면서도 외교적으로는 다소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토도 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에서 침략자를 몰아내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우리가 모르는 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지원 세력들이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고 우리는 과거 이들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지켰고 앞으로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은 어떤 논리로도 바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쟁 후 러시아는 자신들 필요에 따라 다시 우리에게 손짓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접한 국가도 아니고 북한보다 몇십 배 도움이 되는 역량을 지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도 결코 무시 못하는 국가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격에 맞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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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